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무 프레임 샷간은 미드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다른 샷간 프레임 좋은 것이 있긴 있어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샷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샷간인가요? 강차 깃발에 나오는 리스 유랑자라는 샷간입니다. 전 이 영상에서의 세팅은 리스 유랑자바 오시에 나오는 샤오라의 푸노이고 경위 방화구는 상통이 어리광대로입니다. 석테스는 궁호 탑틀이고요. 이 세팅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특히 이 경위 파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왠지 만수호자들이 입는 방화구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리스 유랑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풀초크, 정말 조존 탄약, 집중의 눈, 그리고 무례한이 있어요. 샷간 사거리 너브 후에는 특히 무례한이 더 좋아졌어요. 샷간 펀치 조합이 더 가능해져서 무례한은 작동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집중의 눈은 샷간의 어떤 효과인지 테스트하기가 어려운 편이더라고요. 테스트 해보니 원뿔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사거리 어느 정도 버프시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샷간의 원래 RNG가 심해서 그 효과를 제대로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샷간을 200회를 이상 해보니 집중의 눈은 가끔 킬에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특히 실드 없을 때의 조작성 버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느낌은 현실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이 샷간의 스텝을 확인해봅시다. 리스 유령자는 물리 경량 프레임인데 분량 발사수가 80입니다. 충격 65, 사거리 50, 안정성 49, 조작성 74, 제작성 속도 66, 탄창력, 조전지원 52고요. 조작성이 높아서 참 좋아요. 그리고 경량 프레임이어서 기동성에 플러스 20시켜요. 제 생각으로는 공격격 프레임 높은 후에는 경량 프레임은 제일 좋은 프레임이 되었어요. 정밀 프레임 외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집중의 눈 대신 더 좋은 속성이 있을까요? 괜찮은 속성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속성 중에는 빠른 무장과 과잉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샷간에 여전히 조작성을 즐기고라고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 속성으로도 좋은 속성이 많아요. 강철의 범위는 사거리에 큰 버프 시켜요. 이 속성을 쓰고 싶으면 꼭 불초구가 필요해요. 번불이 좁게 해야 했어요. 살력의 바람, 심연적인 무기와 무리한 다 좁긴 하지만 무리한의 즐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키만화 패드 상관없이 시장에서 쓰려고 퍼즌 투기를 원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불초구, 정밀 조준 탄약, 빠른 무장, 강철의 범위 그리고 사거리 걸작. 아니면 불초구, 정밀 조준 탄약, 빠른 무장, 무리한과 사거리 걸작. 첫 번째 버전은 모든 섭클래스로 좋을 것 같지만 무리한 퍼즌은 특히 끈접 능력이 강한 섭클래스로 제일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을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을 봐요.